으아... 빨리 또 들어왔어... 으아... 으아... 하마터면 못 들어올 뻔했네... 으으... 크루원 우리 종인 포스터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제든 바이탈 체크에 접근합니다. 오케이... 왠지 내가 더 빨라진 기분이네... 아니... 쓸데없이 죽여버리니까... 좀... 양심이 없네... 쓸데없이... 쓸데없이 나만 사망... 쓸데없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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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으흠... 완전... 어이없네... 갑자기 내가 사망당하다니... 가 어쩐지 나를 쫓아온다 했어... 으흠... 쟤가... 찝찝한데 이 노래나 한 번 불러볼까? 으흠... 으흠... 저는... 너... 신이 나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와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사먹었대요... 앰버와 웨이드는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먹고 정신나갈 정도였대요... 아이고... 아이고... 앰버웨이드... 앰버웨이드가 시안한테도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줬어요... 그랬더니 시안도 정신이 나가버렸죠... 그러곤 오렌지와 클로드한테도 크림에이스 쉐이크를 주셨어요... 걔네들도 정신나갔죠... 마지막으로... 게일과... 옐로우한테도 줬어요... 둘... 여섯명 다... 아... 정신이... 나가버렸대요... 나가버렸대요... 잠시만... 아니... ... 조용하다가... 아이고... 왜... 왜... 웨이드와 앰버는 맥도낫에서... 햄버거와... ... 먹었대요 웨이드와 앰버는 크림에 이승 쉐이크를 먹고 몸이 점점 이상해졌답니다 갑자기 이 화를 내고 엄청난 대까를 치더니 몸이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대요 그 그러 꼰 클로드와 게일한테도 그 크림에 이승 쉐이크를 을 줬대요 아이고 아이고 웨이드 앰버야 아 그러 그리고 레몬 프렌즈 블루 옐로우 시안 그린한테도 웨이드와 엠버가 크림에 이승 쉐이크를 줬어요 아이고 드디어 도전 드디어 드디어 감사합니다 하이 아이고 웨이드 웨이드 아니 죽다니 cctv나 한번 봐야 되겠어 아무도 없네